그 중심에 여왕의 정당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킨다. 하곤한 조형이와 비전형 불규칙의 해체주의 건축이야기 구현된 영화의 전당. 그 장치가 한편의 예술작품입니다. 시네마운틴, 비풀힐, 더블콘트 3개의 건물과 축구장이 2.5배 크기에 달인 2개의 거대한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영화의 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빅루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웹850도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으로, 국면의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의 정당은, 영화뿐 아니라 공연예술, 정신, 교육 등이 접목된 세계 최초의 영상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세계의 공연연장과 최신작들을 상영하는 중국자들, 화제의 예술영화를 만날 수 있는 서금작, 보정명작들에 있어 숨쉬는 시네마테크,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대포망 직장인 야외기자 빅크씨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한일년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보정구와 동시대 영화들의 필름 보정구, 부산아시아 필름 아카이브를 비롯해, 영상 강점이 길 길어지는 아카데미, 영화 에오가들의 보물진보인 자유씨. 달콤한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카페까지, 영화의 정당은 최고의 시절을 자랑합니다. 1년 365일 하체룸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영화의 전달에서는 일상이 영화되고 예술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볼 수 있고 배우와 감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영화인들에겐 꿈의 부문장이자 관객들에겐 영화인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의 실패가 됩니다. 한소리에서부터 오페나, 뮤지컬, 힙합, 편드 무역까지 다양한 장면의 예술 공연을 통해 가슴트로운 감동과 환위를 선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예술을 모티로 한 흥미로운 기획연시와 미래의 영화인을 양성하는 영화악관으로 모두 이곳 영화의 전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의 숲에서 예술의 감동과 더불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영화는 아름다운 꿈을 눈부신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